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기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길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길동역으로 도보 약 6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의 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님 길동은 어떤 곳인가요? 강동구 길동은 강남 4구에 접해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초입의 천호동 다음에 강동구 길동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입이라고 볼 수 있어서 대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주변에는 많은 이미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펴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또 세대 구성이 잘 갖춰져 있어서 다양하게 쇼핑점도 입점해 있고 해서 앞으로의 이 주변에는 굉장히 수요도 있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동역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한 배후 수요를 지냈으며 유동이고 또한 풍부한 강동구 길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누가 강동의 중심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물론 철호동 그리고 이어서 길동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강동구에서도 길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다세대 주택인데요. 먼저 대표님 그러면 개요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개요는 지금 5호선 길동역에서 약 도보로 6분 정도 있는 곳이고요. 전용 면적은 38.60이고 실상 면적은 66.52로서 22평에 달하는 실상 면적이고요. 층수는 9층 중에 7층이고요. 구조는 쓰리 룸입니다. 거실이 있고 화장실 2개, 에어컨 2개 이렇게 해서 풀옵션으로 되어 있다는 그 부분과 여기에 있는 부분은 세탁기 건조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위에서 쌓아 내리는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공은 2019년도 작년도 9월 달에 만료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3억 4천 5백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건물은 지금 4차선 코너에 있는 2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하나는 8층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코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라든가 진입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건물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자랑할 만한 그런 실상 면적도 높은 건물이고요.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데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대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있어서 뭐 이사를 하시거나 또 내지는 이동을 하시거나 할 때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리룸에 지금 현재 거실 방 2개로 되어 있거든요. 거실이다 보니까 22평에 달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다세대 치고는 거실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또 안방과 건너방, 작은 방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세 개가 나 있는데 다 크기가 넓고 또 이렇게 주방도 굉장히 수납 공간도 넓게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띈다라는 거죠. 여기 코너벨에 있는 곳이고 하니까요. 찾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축이기 때문이죠. 바로 지난해 준공이 완료된 깔끔한 건물입니다. 내부 사진마저도 굉장히 또 깨끗한 인상을 바로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세 번째 또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깜짝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오셔도 지금 내부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러면 건물 조금 바깥으로 약간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실 것 같은데 입지 여건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입지 여건은 어떤 거예요, 대표님? 입지 여건은 5호선으로 지금 가능한 건데 5호선이 지금 현재 천호대교 진하, 천호동 진하, 강동역, 길동역입니다. 천호대교 지나서 세 번째 달하는 길동역에 도보로의 한 6분 정도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주변은 이미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라든가 고분다리의 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또는 이제는 대형마트라든가 전통시장들이 이미 천호동 쪽에는 원래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광진대교를 지나면 원래 거기가 가락시장처럼 굉장히 큰 시장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그 동쪽에서 오는 모든 농사의 산물이 그쪽에 가락시장에 모여 있었던 것이 가락시장이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가락시장으로 넘어간 거였었거든요. 그거와 같이 여기는 아직도 재래시장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주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이 됩니다. 병원이나 아울렛이나 생활의 인프라를 백화점이나 이렇게 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억이라고 보고요.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지금 천호동 쪽에는 강동구에는 인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여섯 번째 인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강남 4지구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많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군도 나름대로의 초중고 대학도 다 밀집돼서 있는 학군에 인접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강동구는 지금 강가 지금 현재 모든 게 있습니다만 쾌적한 녹지 공간이 주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나루의 한강공원을 되어 있고 천호공원 떠내지는 올림픽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길동생태공원이라고 바로 곁에 있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녹지 공간의 녹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일자산 자연공원은 지금 현재 여기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카 또 내지는 여기에 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캠프 또 여기에 또 천문대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아주 큰 자연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길동은 지금 모든 게 갖춰져 있죠. 상권이라든가 또 내지는 녹지 공간이라든가 학교라든가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앞으로의 이동에 대한 교통난을 본다고 했었을 때 잠실이나 강남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인 건데 8호선이 지금 현재 암사역을 천호동 지나서 암사 지나서 별래까지 갑니다. 이게 신설노선이 추가되고 있고요. 또 5호선은 지금 현재 길동역에서 명의를 지나 상일동에서 한안까지 지금 현재 올해 6월 달이면 여기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또 그 옆에는 9호선까지도 지금 현재 보은병원 옆에서 9호선까지 또 이렇게 한안까지 가는 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편리하게 강남이나 시내나 중심지나 모든 것을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에 된다고 봤었을 때 이렇게 별래선이나 9호선 이렇게 연장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개통을 해서 다니고 착공을 한다고 했었을 때 머지않아 2, 3년 후에 이 부분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서 5호선이 올해 개통을 하죠. 이걸로 인해서 한안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스타필드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산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에 있는 직산업센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까지도 출퇴근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요. 천호동에는 지금 끊임없이 지금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구가 지금 현재 천호 뉴타운 지구가 지금 재생으로 인한 또 개발 소재라든가 또 백화점이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이래서 뉴타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천호동에는 고독산업복합센터가 지금 현재 들어가거든요. 이걸로 인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고독산업원무복합지구가 지금 들어갔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여기에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상일동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상일동도 여기에 이렇게 인구가 만 4,400평 부지에 현재 조성이 거의 완료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의 20만 인구가 넘는 규모에 지금 다다라는 거거든요. 150개의 업무지구가 들어가면서 기업이죠. 기업이 들어가면서 대구매의 업무지구가 들어가는데 교육업무시설이라든가 첨단이라든가 엔지니어리라든가 이걸로 인한 6만 2천여 명의 고용 유발이 된다고 하면 이걸로 인한 수요도 또 하나 늘어나고 인구도 또 하나 늘어나면서 강남 3구에서 강남 4구의 강동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자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강동구로 변신한다고 볼 때 길동은 강동구에서 초입이거든요. 초입에서 중간에 있으면 상일동에 이렇게 업무 첨단 업무 단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로 인한 거의 자적형으로 그 주변은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으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 길동 일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는데 우리가 주변에 공원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건 진짜 없어봐야 느낍니다. 있으면 좋다는 걸 없어봐야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좀 걷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걸을 만한 공원조차 없게 된다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길동은 주변에 한강공원 있죠. 길동은 생태공원 있죠. 올림픽공원 있죠. 공원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지금 아파트도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프라 빠짐이 없습니다. 마트, 병원 이런 거 다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새로운 교통라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업무 단지들도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 걱정도 훨씬 더 줄여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들도 참 많은 곳인데 그러면 강동구 길동의 이 주택, 가격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그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지금 현재 두 동으로 45세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아주 큰 게 들어있어서 이동하시는데 굉장히 좋고요. 편리하고요. 이곳의 지금 스리룸에도 불구하고 22평형임에도 불구하고 3억대 초반이라는 부분은 아주 획기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재작년에 토지를 매입해놨기 때문에 가격을 이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여기에서 지금 현재 45세대 중에서 남아있는 세대는 사실 몇 세대가 남지 않았거든요. 다섯 번째 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의 세대 수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건축주님한테서 지금 거의 한 3천만 원을 다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나신다고 하면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상매매가는 3억 4천 5백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3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에 딱 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천만 원 투자라고 해서 헐거나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난 건물이라고 제가 자랑할 만한 아주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건물이라고 보시면서 월세는 1억에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에는 7천 5백만 원, 전세 시에는 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